화성시 첫 장애인복지관이 향남읍에 조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아르딘복지관은 지난 3월 31일 착공해 총 사업비 297억 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8,073제곱미터, 연면적 1만 3,414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주요 시설은 치료실과 주간보호센터, 도서관, 실내체육관, 당구장, 탁구장, 정보화 교육장, 장애인카페, 허그컵 등입니다. 또한 본관과 연결된 별관에는 시립 도의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치됐으며 관내 산재에 있던 장애인단체와 부설센터 8개소가 무상으로 입주했습니다. 특히 아르딘복지관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화장실 사용 유무 표시 등 엘리베이터 내부 확인 모니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외출 알람 시스템, 주차 가능 여부 표시 등 휠체어가 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중 재활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